그런데 주미 씨는 오늘 장미단에 오기 전부터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분의 굉장히 팬이기도... 맞나요? 또 러브라인이요? 사실 못 보겠는데... 못 볼 정도라구요? 일단은 그분이... 아우 못해! 아 잠깐만 잠시만요 너무 잘생겼어 자 힌트 들어갑니다 단서 하나 잘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모두 통과입니다 자 두번째는요 그리고...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해서... 몇 분 탈락이에요? 그리고... 사랑스러워요 아 사랑스러워 손태진 사랑스럽고요 너무나 지적이세요 자 손태진 확정 스마트하다 지적이에요 자 이분은요... 일단 양세형은 아니고... 자... 자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을... 불러주세요 바로... 누구야? 누구야? 바로... 양세형 선배님! 양세형 선배님! 양세형 선배님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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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뭐야? 몰래카메라 아니야? 저요? 이번에... 지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별의 길이라는 시집을 이번에 출간하셔서 진짜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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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